자 우리 프린트 있잖아요. 자 프린트 한번 맞춰보죠. 자 1번에 보시면 지상권에 꼭 쓰는 거. 지상권. 목적과 범위. 자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자 저당권은 채권외과 재무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외워 써야 됩니다. 뭐 다른 수가 없어요. 설마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옵니다. 되게 자주 나옵니다. 필요적 사항으로 무슨 등기 못 쓰냐.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관할하는 등기소의 신청 맞아요. 승역지의 신청. 자 그럼 요역지에 있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맞죠. 요직 요직. 자 승역지의 신청. 됐습니다. 자 이제 전세권 얘기 좀만 더 해드리죠. 자 우리 전세권은 286페이지 나옵니다. 286. 286페이지에 자 전세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있죠. 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자 어디 밑줄 치세요. 부동산을 점유. 자 부동산을 점유. 자 부동산을 점유. 자 전세는 빌리는 거잖아요. 토지 빌려요. 건물 빌려요. 전세. 토지 빌려요. 건물 빌려요. 자 둘 다 빌립니다. 자 토지도 빌릴 수 있고 건물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을. 여기 있잖아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에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소용수익을 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 잘 쓴다. 용도에 맞춰 잘 쓴다. 이런 뜻이지. 어떤 목적으로 쓴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목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전세금과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바란다. 빌리기도 하고요. 전세금도 챙기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전세권이 용익물권이지만 경매 신청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저하고는 주로 용익권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담보권 얘기는 저당에서 배우신 걸 가지고 응용하는 거고요. 저하고는 주로 용익권. 용익권적 측면. 이쪽 측면만 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죠. 지분은 못 빌려요.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특이한 게 농지 전세는 안 된다고 민법에 그냥 딱 써 있어요. 민법 303조 2항에 농경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이 할 수 없다 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면 등기는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민법이 안 돼. 그럼 등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농지 전세는 안 됩니다. 농지 지상권이나 농지 저당권은 됩니다. 그건 전세가 아니잖아요. 농지 전세만 안 되는 거예요. 농지 전세만. 그 밑에 필요적 내용. 전세권에 꼭 쓰는 거. 전세금과 범위죠. 범위. 범위는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빌릴 때는 도면이 들어갑니다. 토지는 지적도고요. 건물은 건물도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지적도면 또는 건물도면. 이게 첨부정보로 들어갑니다. 전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이 좀 애매한 게 나왔었죠.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데. 이만큼. 4층 전부. 전부의 일부예요. 그랬잖아요. 전부의 일부야. 그렇죠? 건물 전체를 본다면 이거는 일부죠. 그런데 이 4층만 본다면 전부죠. 그러면 이 4층만 전부 다 밀린다 그러면 도면 내냐 안 내냐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자 OX. 아니 건물의 특정층 전부를 빌렸대. 전세로. 그러면 도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요. 이것도 전부로 봅니다. 예전에는 일부로 봤어요. 일부로 봐서 도면 낸다 였는데 개정됐어. 개정돼서 이것도 전부지 않냐라고 해서 개정됐습니다. 이거는 특히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판사님들이 예규가 자기들끼리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설마 시험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로 해석하기 때문에 도면을 안 낸다. 나왔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제가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에 문의를 냈었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전화되니까 맞춘 건데요. 문제를 동영 모의고사에 딱 내가지고 마지막 연습을 딱 시켜드리고 들어갔는데 시험에 딱 나왔단 말이죠. 실전 가서 딱 보고 나서 전에 모의고사에 봤었다라고 기억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나. 이게 놀랍게도 안 나. 아무리 뭐 접종시켜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된 사람들만 생각이 나는데 몇몇 분들은 동영 모의고사에서 봤던 게 똑같이 났다. 그게 딱 답으로 나왔다. 이래서 후기를 쓰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어느 정도 준비가 올라오셨고 그런 것도 생각, 기억에 남을 만한 여유가 있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몇몇은 그러죠.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전분야, 일분야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면 도면을 낼 필요가 없다. 일분이가 도면 내서 이만큼 하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도면 내면요. 몇 년 버전? 도면 내면 등기간이 받았겠죠? 몇 년 버전? 연구버전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버전 배울 때 외운 게 있어요. 매도공신. 매도공탁. 여기 외운 적이 있었죠? 매도공탁. 매가 뭐예요? 매. 매. 매매목록 그래야죠. 매가 뭐냐니까 매매 그러면 어떡해. 매매목록. 도. 도면, 도면. 공. 공동. 담보. 목록. 공동담보목록. 탁. 신탁. 신탁. 원부. 신탁, 원부. 이 네 가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연구부전한다. 외웠던 기억이 있어야 돼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까먹어도 돼요. 걱정 마시고. 다음번에 또 할 겁니다. 옆에 페이지로 갑시다. 전세권의 등기상 보이시죠? 전세권의 등기상. 기역, 니은 다 아셔야 돼요. 전세금과 범위고요. 디귿의 존속기간. 리을의 위약금, 배상금. 일정한 약정. 이런 경우들은 옆에 등기 원인의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라고 써져 있죠? 약정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임의적당이고. 필요적으로 꼭 쓰는 것은 전세금과 범위는 꼭 써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양가로 4번 보세요. 자, 4번. 4번에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거기다가 별표 치세요. 자, 거기다 별표 치세요. 자, 이게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전세금을요. 예를 들어서 옥을 줬어요. 자, 그리고 2집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 설정 등기를 예를 들어 뭐 3년 하자. 3년 하자. 존속 기간을 3년 한다. 줄 수 있죠?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고, 자, 약정이 없으면 안 쓰고. 이게 있었죠? 이게 이제 임의적상이란 말이죠. 자, B명의로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전세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전세금과 범위. 자, 전세금이 5억이고 범위는 건물 전부다. 그 다음에 약정이 있으니까, 자, 존속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이 존속 기간, 자, 존속 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됐어요. 자, 존속 기간이 만료됐어요. 자, 전세금도 돌려줬어요. 전세금 돌려주고 기간도 말려줬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있다 없다. 기간은 만료됐는데요. 등기관들은 이 사실을 몰라. 자기들끼리 5억 돌려주고 집 빼고 나갔거든.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 등기부에 전세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돈 다 돌려주고 집 빼고 나갔다니까. 기간 다 끝났고. 그렇죠? 이 집은 지금 벼어.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그런 내용을 몰라. 등기부에는 전세 등기가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됐죠? 그럼 전세권 있다 없다. 지금 상황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알아는 들은 거죠? 이 상황을. 알아는 들은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 기간은 끝났고 전세금은 다 돌려줬고 다 나갔다.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소식을 모른다. 등기부에는 전세 등기가 그대로 써 있다. 그럼 전세권 있다 없다. 없어요.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기간 만료로 용익물건은 소멸하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냐? 할 수 없지. 할 수 없어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뭐 있죠? 등기 안에도 뭔가 물건이 변동되는 게 뭐 있어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다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오늘 진도 안 나가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때 판결 무슨 판결? 뭘 또 이행판이 형성판결. 형성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합니다. 언제? 언제? 형성판결 확정된 때라고 지난주에 한 것도 아니야. 한 시간 전에 했어요. 형성판결 확정된 때.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을 취득합니다. 언제? 사망시. 공용징수는 수용이에요. 수용은 등기 없이도 내 것 되죠? 언제? 수용개시. 경매는 등기 없이도 언제? 대금 만납시. 어떻게 그런 거 잘 알아. 대금 만납시. 그 밖의 기타 법률의 규정 중에서도 존속기간이 만료된 용익물건. 완료됐으면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전세권은 소멸한 거예요. 그렇죠? 기간 만료 후. 그러면 끝난 전세권이죠? 전세권. 이 전세권에 대해서. 자, 저당권을 잡고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끝난 전세를 뭘 저당을 잡냐 이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그렇죠? 자, 또 끝난 전세권. 이걸 가지고 다시 전세를 또 줘. 전세권. 전세권을 또 전세를 빌리는 걸 전전세라고 그래요. 전전세.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가 살아있을 때 자기 전세를 목적으로 C한테 또 전세를 줘. 이게 됩니다. 전세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기 권란 범위 내에서 또 전세를 주는 거예요. 전전세지. 그렇죠? 1-이라고 들어오거든요. 전전세. 그럼 끝난 전세를 가지고 전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끝났잖아요. 자, 끝난 전세권. 이거를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걸린 거예요. 이게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여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끝났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끝났는데 그 전세를 이전하겠다? 이거는 조건이 돈을 못 받았대. 금자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았대. 완전 끝난 건 아니지. 기간은 끝났으나 돈을 못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자, 채권자. 돈 받을 게 있잖아요. 돈 받을 5억 채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채권 이름은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완전 끝난 건 아니다 말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이것도 재산이에요? 재산이죠. 5억이나 되는 재산이잖아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딴 데 양도할 수가 있어. 양도해. 양도하면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5억 받을 게 돼 있는데 심지어 등기부에도 써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4억에 팔 때니까 사라. 여러분 사겠어요? 5억 받을 권리를 4억에 사. 채권 사고 팔고 할 때 이렇게 사잖아요. 5억 받을 권리를 4억에 사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 다시 5억 받을 권리인데 3억에 사겠어요? 1억에 사겠어요? 언제 술술 모고 있어 이제. 이해되고 있죠?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 때요. 그냥 채권 양도 이렇게만 계약서를 쓰면 불안해요. 이 5억 누가 줄 건데? A가 줄 건데. 그럼 A 집 등기부에다가. 자, 누구 이름 써있는 거예요 지금? B가 써있잖아. 여기다가 1번 전세권을 이전한다. 누구한테? C한테. 이걸 써놓고. 그러면 5억 채권도 같이 넘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채권 양도만 받을 게 아니라 뭐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도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자, 그래서 전세금 존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전세권 이전한 등기가 필요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이거는 돈을 못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서 5억을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다 넘기는 게 그러니까 5억 중에 3억 부분만 넘기자. 이런 것도 된단 말이에요. 채권의 일부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3억이라고 쓸까 안 쓸까? 써야지. 양도액을 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전세권 존속 기간 만료됐어. 자, 말수 등기 없이도 어떻게?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물건 변동 된 거예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그렇죠? 그러면 만료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끝난 전세권 목적으로 전전세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 만료된 전세권 전부 일부에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자, 왜 그러냐. 전세, 금, 반환, 채권.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다가 양도받는 애 이름을 써야 되겠다. 이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가능하단 말이죠. 이거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이거는 기간 만료 전해한다, 후회한다? 전해한다, 후회한다? 후회해야 돼요. 전세금이 언제 생기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언제 생겨요? 만료? 이후에 생기잖아요. 이건 오히려 만료 전에는 이런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세권 이전은 전세가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3년 중에 2년 살고 1년은 네가 살아. 이렇게 이전은 괜찮아. 지금은 그냥 이전이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이 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끝나고 해야 된다. 끝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죠? 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끼리 3년 해놓고 2년 만에 끝내. 그럴 수 있잖아요. 2년 만에 끝내.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소멸했다라는 걸 증명하면 그때는 만료 중에도 가능하다. 이거 이해 되시죠? 이 멘트가 그렇게 시험이 잘 나요. 이제 책보세 책. 우리 교재 보시면 전부 다 맨 밑에 제가 파란 글씨로 집어넣은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287페이입니다. 밑에 4번에 1번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세요. 5억 중에 3억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전득을 신청할 때는 양도해. 5억 중에 3억. 3억 이렇게 해서 신청서에 써내야 된다 말이에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서에 제공해야 된다. 신청서에 써야 된다 말이에요. 자, 2번 보세요. 1회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전득이 신청은 전세권 존속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다라고 증명하면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채권이 생기니까.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그때는 가능하다. 만료 전에도 된다. 그 밑에 등기관이 이 등기를 할 때는요. 양도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하겠죠. 우리가 신청서에 양도액을 썼으니까 등기부에도 양도액을 쓴단 말이에요. 신청서에 쓰면 등기부에 쓴다. 이 소리죠. 바로 오른쪽에 팁도 있고 기출도 하나 있어요. 팁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팁에 보시면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 생각나세요? 특정층 전부 이럴 때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고비택 기출도 한번 보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소멸했다는 걸 증명하지 않는 한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다. 만료 후에 전세금이 반환 청구가 생기니까 만료 후에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뻑하면 납니다. 전세권에서 문제 될 게 몇 개 없는데 이게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저당권이 나옵니다. 저당권. 저당권. 289페이지에 저당권 나와 있죠.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처음에 이전 없이 제공자 상에 맡겨주면서 채무에 변제가 없을 때 그때 그 목적물을 경매로 팔아가지고 매각 대금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물권을 말한다. 말도 이렇게 써야 될까 싶어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은행이. 그럼 여러분은 은행에서 돈을 꾸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꿔. 그럼 은행은 채권자, 채무자. 은행이 채권자. 여러분은 채무자가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집의 소유권을, 내 집 소유권을 은행의 담보로 제공하죠. 은행 사람들이 우리 집 와서 살아요? 아니죠. 내가 그냥 쓰잖아. 사용자의, 원래 점유자의 소유에 그대로 맡겨두면서 은행한테는요. 돈을 꿔줬으니까 네가 들어와 사라 그러면 은행도 부담스러워요. 은행은 뭘 바라는 거냐. 이자를 바라는 거지. 만약에 은행 네가 못 믿겠으면 들어와 같이 살자 그러면 은행은 거기다 관리비 내야 되잖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을 관리하는 비용은 들이기 싫은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네가 관리하고 네가 책임지고 있어. 대신에 안 갚으면 경매라는 절차로 깔끔하게 내가 손 탈 거야. 경매도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 댈 게 없어 사실. 법원에 딱 던지면 법원에서 경매로 팔아주니까. 그래서 은행은 그냥 돈만 받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당을 설정했을 때 그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가 그냥 사용해라 이거예요. 이게 저당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저당권이 가능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은행이야. 내가 돈을 꺼줘.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꺼주게 되면 채권자죠.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저한테 돈 꺼주면 채권자죠. 채권자. 저는 채무자. 제 집을 저당으로 잡는 거잖아요. 저당으로 잡았다. 이걸 딴 사람들이 알아보라. 몰라요. 제가 혼자 잡아떼고 도망가버리면 어떡하냐는 말이지. 이 저당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법적으로 등기부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에 저당권자를 써야 돼요. 만약에 등기부가 없는 제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저당을 잡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가 없는 비싼 다이아몬드, 비싼 시계, 비싼 보석이 있어. 그걸 저당으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를 담보로 돈을 꺼줄 때는 그걸 챙겨. 전당포지 전당포. 내가 그걸 쥐고 있어요. 안심이 되잖아. 그런 경우들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비싼 물건인데 등기부를 개설해서 이 등기부를 국가가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의 등기부를 믿고 거기다가 저당권 한 줄만 쓰면 돼요. 내가 굳이 챙겨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떤 구존지 아시겠죠? 저당권이 있다는 건 등기부가 있다는 소리예요. 더 확대를 하면 등기부를 만들었다는 건 저당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등기부를 만들었다고 하면 저당권 잡으시라 이 소리예요. 저당권 잡으시라 이 뜻은 돈 꾸시라 이 소리예요. 돈을 꺼라 그러면 돈이 많이 굴러다니게 되니까 국가 경제가 흥한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안심하고 굴릴 수 있냐. 이게 민법의 가장 큰 기조예요. 그래서 돈을 굴리는 데 가장 좋은 게 민법상으로는 저당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당권이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부가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만 저당이 가능한 겁니다. 보통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이것저것 중부동산, 넓은해부송산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 등기돼 있는 등기 제도가 있는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전부 다 돈꾸라고 만든 거예요. 자동차 등록 제도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동차 등록부에다가 또 저당 등록합니다. 선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공장, 전부 다 저당 잡습니다. 입목 뭐 할 것 같아요. 그 저당 잡아요.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등기부 만드는 게. 이건 약간 실질적인 얘기라서 교과세는 안 나온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돈 가치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분명히 을구가 있을 것이고 그 을구에 저당 등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하고는 토지와 건물만 얘기하잖아요. 저하고는 토지 건물만 얘기하지만 이 부동산 등기법을 가져다가 다른 등기법을 다 만들어요.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부동산 등기만 완벽하게 하시면 다른 부동산의 등기도 거의 비슷하게 다 적용될 겁니다. 어쨌든 저하고는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법에 을구에 저당 등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읽어볼게요.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그러니까 꼭 채무자의 부동산을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채무자의 아버지 걸 잡아도 되고. 그 대신에 그 아버지가 오케이를 해줘야지. 그래서 제3자의 부동산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 기타 목적물을 점유 이전 없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거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가 그냥 써라. 제공자의 사용에 그냥 맡겨두면서. 채무에 변제가 없어. 돈 안 갚아? 그러면 그때는 경매로 팔아 치워서. 이걸로 매각 대금으로써 돈만 챙기면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순위를 먼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저당, 2순위 저당. 이 잡는 게 등기부가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등기부가 없으면 1순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등기부에 접수해서 1번 순위하고 순위를 잡아놓는 거죠. 그 순위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이런 약정 담보물권을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약정 담보물권. 우리가 그러기로 약정을 했으니까 담보물권이 성립합니다. 유치권 들어보셨어요? 질권 들어보셨어요? 다 담보물권이죠. 그런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유치권. 질권은 뭐예요? 질권. 전당포고. 전당포고. 유치권은. 유치권 민법 시간에 드러누고 봤을 거예요? 아니에요? 점유. 어떻게 점유해? 그럼 드러누고 본 적 없어요? 자동차 수리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자동차 정비서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시계 수리점 들어봤어요? 뭐라고 들어봤어요? 괜히 얘기했다. 됐어. 됐어. 없는 걸로 합시다. 괜히 헷갈려. 헷갈리고. 머리를 비우세요. 머리 비우시고. 자, 그 밑에 저당권의 목적. 객체 나와 있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세 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됩니다. 보통 우리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으로 보통 잡죠.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임차권을 저당으로 잡는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딴 나라에서는 또 있어요. 이거는 그 나라마다 법으로 정하는 거라서 우리나라는 세 가지만 정해놨습니다. 저당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나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 이 세 가지만 가능해요. 다른 건 저당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농지도 저당으로 잡을 수 있어요. 농지 소유권. 농지 안 되는 게 뭐였죠? 전세. 농지는 전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헷갈립니다. 농지 저당도 됩니다. 부동산의 일부의 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의 일부는 저당 설정할 수가 없고 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지분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일부는 못 팔잖아요. 부동산 일부를 팔려면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하면 부동산이 두 개가 되니까 일부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할하지 않은 일부 상태로는 저당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증축된 부분에도 저당의 회력이 미친다. 저당 잡힌 부동산이 증축됐으면 그곳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금매로 팔겠다. 이런 소리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인 보시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때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액과 채무자. 이때 채권액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펴보세요. 채권액 부분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채권액과 채무자. 만약에 지상권, 전세권 목적일 때는 그 지상권 목적이라고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액이 반드시 금전 채권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금전 채권이 아니라 100미 20가만 주는 채권 이런 것도 저당으로 잡을 수 있단 말이죠. 대신에 이렇게 쓸 때는요. 대략 평가액을 써줘야 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이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금전 채권만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금전 채권이 아닌 이런 채권도 저당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뭘 쓴다? 평가액. 대략 얼마 정도 된다. 이걸 써주게 돼 있다는 거죠. 평가액을 등기세에 신청서 써 내야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전 채권만 담보가 가능하다. OX. 평가액을 써야 된다. OX. 이 두 가지가 질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289페이지 맨 밑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289. 맨 밑에 평가액이라고 파란 글씨 보이세요? 파란 글씨. 그래서 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 설정되게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대용으로 등기세에 제공해야 됩니다. 신청세 얼마, 대략 얼마라고 써줘야 된단 말이죠.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재무자가 여러 명이라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하고 구분기록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10명이야. 그러면 전체 10억 이렇게 쓰는 거지. 누구 1억, 누구 1억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10억 이렇게 단일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쓰지 못하고 단일 기록합니다. 됐죠? 누구 1억, 누구 1억, 누구 1억 다 10명 다 따로 쓰면 등기관이 팔아파요. 팔아파니까 어떻게? 전체 10억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넘겨보시면 채무자 나와 있죠?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이렇게 기록되고요. 채무자, 저당,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가 없다. 채무자는 꼭 써야 된다.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도 꼭 써야 된다는 거죠. 채권액과 채무자 꼭 써야 된다. 됐죠? 그러면 이제 칠판 보세요. 견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전세권자 보이시죠? 지금 전세권자가 있는데요. 이 전세권자는 소유자랑 전세등기를 지금 걸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전세권 얼마짜리죠, 지금? 5천짜리죠? 네. 5천짜리 전세입니다. 돈이 있어, 없어요? 5천짜리 전세권자는 돈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요즘 분위기로는 푼 돈이에요, 이제? 5천만 원을 집주인한테 준 거죠. 주고 나서 집주인한테 이 전세등기를 받은 거예요. 5천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내 수중에 있는 건 아니죠? 집주인한테 지금 넣어놓고 나중에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반한 채권 생기지. 또 내놔라. 5천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기간 중에는 5천만 원은 내가 당장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잠깐 꾸는 거예요. 꾸려면 이 5천짜리 전세권을 저당으로 잡힐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1- 그래서 1번 전세권을 뭘 잡았다? 근전한 건 설정했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당권이 전세를 잡고 들어올 수가 있다. 저당이 목적이 되는 권력이 세 가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저당권자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여기서는 부기등기죠. 소유자랑 돈을 꺼주고 잡았다 그러면 주등기로. 1번, 2번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뭘 잡았죠? 지금 전세권을 잡았죠? 이럴 때는 부기등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일 수도 있고 부기등기일 수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일 수도 있고 부기등기일 수도 있는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은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은 부기등기인데 뭐를 목적으로 하는지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주면 당연히 소유권 목적이에요. 그럴 때는 주등기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소유권 2회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 설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이게 원칙이에요. 이거 얘기는 반드시 써줍니다. 전세권, 지상권, 목적 써주면 그때는 부기등기. 그런데 이 저당권이 만약에 주등기로 1번 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지금 저당권자 누구? 지금 저당권자 누구? 정우성. 채무자는 김병열. 이 채무자 바꿔야 되겠어요. 기분 안 좋은데 어쨌든 저당권자가 정우성. 정우성이 1번 저당권 설정.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그래서 제 소유권을 아마 잡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지금 꺼준 거잖아요. 채권과 저당권을 다른 친구한테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채권을 이전 받는 사람은 여기다가 2번 쓰고 싶어? 1-에 쓰고 싶어? 1-에 쓰고 싶어? 1-에 쓰고 나서 저당권 이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저당권자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저당권자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1번 저당권 어떻게 됐다? 이전됐다.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죠.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누가 들어왔죠? 이정제가 들어왔고요. 전 저당권자의 줄을 쫙 꺼놨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당권 이전입니다. 저당권 이전. 이렇게 되죠? 저당권이 어떻게 됐다? 이전됐다. 저당권 이전됐다.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100% 부기등기입니다. 이거는 주등기 없어요. 저당권 이전 무조건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도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도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도 부기등기. 잘 모르는 권리 이전 부기등기. 됐어요? 소유권 이전. 주등기. 소유권 이전 주등기. 저당권 설정 그러면 주등기. 저당권 설정인데 지상권 전세권 목적이다 그러면 부기등기. 끝까지 봤죠? 그럼 좀만 더. 이 저당권이 말소대. 저당권 말소. 말소등기는 100% 주등기예요. 말소등기는 뭐 볼 거 없어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뭐를 말소하든 말소는 항상 주등기예요. 말소는 항상 주등기예요. 심지어 부기등기를 말소해도 말소는 항상 주등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전세권 5천만 원을 담보로 저당권을 잡혀준 거죠. 자, 그러면 저당권을 전세를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보기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말소한다. 저당을 말소한다 그러면 천만 원을 갚은 거예요. 천만 원 갚으면 1-1 저당권만 말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시험이 잘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자, 요 1번 전세를 말소한데 집주인이랑 전세권자랑 전세금을 주면서 나가라 라고 해서 자, 이 1번 전세가 말소되게 되면 얘는 직권만 말소되어야 돼요. 자, 이걸 주종관계라고 그랬죠.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자, 종이 아프면 지만 아프다 그랬죠. 이게 주종관계예요. 자, 주된 권리가 말소되려면 이 전세권자랑 집주인이랑 얘기가 돼서 1번을 말소하러 옵니다. 그럼 등기관이 아 알았어. 니네 당사자의 지우는 거 막 했는데 우리 걱정되니까 이 사람 승낙서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랑 전세권자는 이 사람의 승낙서를 갖다 내야 됩니다. 안 갖다 내면 말소가 안 돼요. 각하당합니다. 그래서 이 승낙서만 갖고 온다면 이것만 말소 신청해도 이거는 직권만 써야 됩니다. 말소, 말소, 주종관계. 그럼 말소 몇 개? 두 개. 자, 말소는 언제나 주된 기. 그러니까 둘 다 말소하려니까 여기다 2번, 3번을 써야 돼요. 2번, 3번 각각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1은 2번 해가지고 직권만소 들어가는 거고요. 자, 3번에다가 1번 말소라고 이날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날 신청으로 1번 말소를 신청하니까 그날, 같은 날, 자, 이 1-1은 직권으로 말소해 준 겁니다. 말소, 자, 말소. 자, 말소는 언제나 주된 기. 자, 뭐를 말소하든 말소등기가 언제나 주된 기 이렇게 돼요. 그럼 저당 말소도 주된 기. 그렇죠? 자, 주된 권리를 말소하면 종된 권리는 직권만소해야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이런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인 승낙 없으면 주된 권리도 말소등기는 각하답니다. 그렇죠? 말소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관계다? 주종관계다. 됐어요? 자, 계속해서 앞에 7편 보세요. 그럼 저당권 말소등기 어떻게 한다? 주등기로 한다. 자, 이 얘기는 좀만 더 할 겁니다. 그럼 저당권 변경. 자, 변경등기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저당권 변경.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자, 권리변경등기 있죠? 자, 권리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가는 건데 자, 만약에 제3자가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제3자의 승낙을 받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자,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쉽게 외울 때 부부주 이렇게 봅니다. 부부주. 자, 제3자가 아무도 없을 때는 부기등기로 가는 거고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자, 그러면 지금 저당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자, 주등기도 있고 부기등기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은 어렵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다 외우시게 되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저당권 변경입니다. 왜 그러냐. 자, 얘네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잘 모르는데. 가서 얘기해 주시면 한번 내보라고. 다 틀릴 거라고. 이제 다 아니까 조금 복잡한 걸 얘기했다. 이걸 내는 거야.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말소. 뭐가 말소되면 무조건 주등기. 자, 이전이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냐 다른 권리 이전이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고 나름 모든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다. 그렇죠? 자, 저당 설정은 1, 2, 3, 4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지상 전세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부기등기다. 끝까지 봤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할 겁니다. 자, 저당권 변경. 이게 권리 변경입니다.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은 부부주예요. 부부주.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 자, 이해관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자, 이 표에 다 넣어놨습니다. 책에 다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자, 이해관이 없는 것부터 봅시다. 자, 지금 1번 전세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권리죠? 자, 권리가 변경됩니다. 자, 얼마에서 얼마로? 2억에서 3억으로. 그럼 2억을 지우고 3억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요? 부기등기. 자, 권리 변경. 전세권 변경. 저당권 변경.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그냥 부기등기로 바로 고쳐주는 거죠. 전세순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액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2억이었고요. 3억으로 가고 싶은데. 자,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저당권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당권자가 들어왔고. 자, 몇 번 들어왔어요? 2번. 그런데 이후에, 이후에. 자, 이걸 3억으로 증액시키면 1번이 2억인 줄 알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1번이 3억이 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죠? 이런 사람은 이해관계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1억이 되면 기분 나쁠 게 없어요. 감액됐다 그러면 이해관계나 부르지 않습니다. 선순위가 증액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럴 때는 승낙을 받아야 돼. 이 양반이 승낙을 안 해줘. 승낙을 안 해주면 1-1로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 3으로 들어옵니다. 3으로 들어오면서 1번 변경해놓고 자, 증액된 부분을 여기다 씁니다. 자, 조심하시게 2억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 양반한테는 2억을 주장하고 자, 4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3억을 주장하고 돈이 2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변경이지만. 자, 여기다가 1억을 쓴다 그러면 안 돼요. 2억에서 3억으로 변한 겁니다. 자, 이해관계에 승낙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관계는 있는데 그게 승낙이 없어. 어떻게 해요? 주둔기로는다. 자, 또 갑니다. 자, 이번엔 이제 차라리 바뀌었죠? 이번에 이 양반이 승낙을 해준대. 승낙 해주면요. 승낙해주면 원래 호의를 베풀면 무시당하죠. 아시죠? 호의를 베풀면 무시당하기가 어떻게 해요? 밀립니다. 밀리면서 여기다 샥 1-1를 껴넣어요. 껴넣으면서 여기 3억으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 승낙해주면 그 사람은 없는 사람 지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지급하니까 뭘로 간다? 부기능기 간다. 됐어요? 자, 다시 한 번. 자, 지금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은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개랑 나랑 가는데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능기 제3자 있으면 승낙 받으면 부기능기 승낙 못 받으면 주승기 그래서 외우실 때 부부주 자, 이거를 기준을 바꿔서 여러 가지로 섞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버리면 여러분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순서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부부주요. 부부주 자, 제3자가 아무도 없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것도 없이 시작이에요. 자, 아무도 없으면 부기능기 원칙이다. 제3자가 들어오면 눈치를 좀 봐야 된다. 그럼 제3자가 오케이를 하면 오케이를 하면 부기능기 무시한 거지 뭐. 걔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걔 밑으로 내려가니까 주등기 3번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선입견을 깨셔야 돼요. 자, 우린 주등기 부기등기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뭐가 좋아? 아니, 3이 좋아? 1-1이 좋아? 1-1이 좋지. 아, 난 깔끔하게 3 이러면 안 돼. 자, 1-1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도 없으면 내가 좋은 거 부기등기 걔가 오케이를 하면 내가 좋은 거 부기등기 자, 걔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주등기 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부기등기 좋은 거예요. 선입견을 깨세요. 나는 깔끔하게 1, 2, 3, 4 이러면 안 돼. 1-1이 더 좋은 거예요. 1순위가 유지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부기등기를 하고 자는 거예요. 제3자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다. 제3자 있어도 걔가 오케이를 하면 걔가 무시하고 나하고 싶은 거 한다. 걔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주등기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다? 이게 권리변경. 저당권 변경. 전세권 변경. 자, 권리변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저당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무조건 부기등기 이러면 안 돼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설정이냐, 이전이냐, 말소냐, 변경이냐 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것만 하고 좀 쉴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지금 두 분이 정신을 좀 잃고 있어 지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까지만 보고 책 보고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A, B가 있는데요. B가 은행이야. 은행. 은행이 돈을 한 5억 꺼줍니다. 돈 꺼준 사람 이름은 채권자. 돈 끈 사람은 채무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돈 꺼준 사람은 채권자. 돈 꺼준 사람은 채무자. 별거 아닌데요. 이거를 1년 동안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말을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것과 완전히 익숙해져서 내가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학원에 계속 나온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몇 개 해가지고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한 두 달 만에 붙어서 이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보통 사무실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어떻게 어떻게 합격은 했는데 남은 게 없어. 기억도 안 나고 채권자 체무자 헷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요. 사무실 열면 안 된다고 봐요. 서금이 큰 민폐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훌륭하고 시험보는 능력은 훌륭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어린아이 말 배우듯이 용어를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습득을 해야 사무실 열든 말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계속 습득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이걸 보고 가만히 있자. 이게 배웠는데 아 헷갈려. 이러면 안 돼. 그런 사람 중계사람은 어떻게 해. 탁 보고 채권자 체무자 헷갈리면 어떡해요. 됐죠? 돈 꺼진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 그런데 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들한테는 주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담보를 좀 잡아야 되겠다. 너한테 돈을 꺼졌지만 네 집을 잡겠다. 이건 물건이야. 집. 물건이잖아. 물건이 되는 권력이 들어와요. 그런데 네 집 없으면 너네 아버지 집이라 잡자. 그리고 제3자. 그때 제3자 뭐라고 그래? 네? 불쌍한 사람? 물상보증이죠. 물상보증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을 잡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 집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집을 잡았으니까 물건이죠. 그 물건을 잡은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을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설정한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냐? 저당권자가 돼요. 저당권자가 채권자예요? 저당권자가 채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같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이거 분리처분 들으면 어떻게 돼? 각화된다. 우리 각화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민법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분리돼서 제3자명이 저당권 잡는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로 판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저하고는 그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됐죠? 분리처분할 수가 없다. 쉽게 생각하세요. 저당을 잡았다는 건 돈을 받을 게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돈 받을 사람이 저당 잡는 거예요. 돈은 내가 꺼줄 테니까 저당은 네가 잡아라. 난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자, 자세에 돈은 내가 꺼줄 테니까 저당은 네가 잡아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 되겠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돈을 꺼주고 돈을 꺼주고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만 수익을 보겠다. 저당도 복잡하다, 나는. 나는 돈 꺼주고 돈 노릴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화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법화에서는 돈을 꺼줬으면 네가 책임지고 저당권을 네가 잡고 핸들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는 이게 있어요. 돈만 꺼주고 돈 노릴만 해라. 담보는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에는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신탁 제도를 도입했어요. 신탁 제도. 신탁은 재산권을 맡기는 거죠. 수탁자한테. 대신 관리를 해달라. 예전에는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으로 맡겼는데 요즘은 저당권도 뛰어다 신탁으로 맡깁니다. 신탁회사에서 저당권을 위임해가지고 돈은 받고 이제는 내가 받을 건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당권 처리해가지고 돈 챙기는 거는 신탁회사 좀 해주지. 라고 해서 담보권을 신탁으로 돌리는 것도 현재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머리가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서는 채권과 저당권은 붙어있다. 분리처분 금지 등기 각하사위 있습니다.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분리해서 처분한 등기 들어오면 각하한다. 알겠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이 집주인이죠. 이 사람은 저 당 권 설정자. 이거 흔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그런데 이때 채무자와 저당 설정자는 분리될 수 있어요. 이건 분리될 수 있어요. 채무만 따로 인수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채무는 내가 지고 이 저당권 설정은 아버지 집이 설정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꼭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붙어가는 거예요. 흔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금전 채권에 대한 채권 채무 문제고요. 물건에 대한 물건 물건에 대한 걸 물건 저당권 물건이죠. 물건 설정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두 개예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계약서가 따로따로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입장에서 입장에서 은행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입장이죠. 여기서 은행에 돈을 꾸고 내 집을 저당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상황 판단 되세요? 보통 여러분 여기서 은행을 만나가지고 돈을 꾸고 이 내 집을 담보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내 집에는 저당 설정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려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내가 돈을 꾸고 내가 저당 설정자가 돼서 우리 집 아파트를 저당으로 잡힌다. 그러면 우리 집 아파트 등기부에 내가 소유자로 나오긴 하지만 은행이 저당권자로 들어온다. 그 은행이 저당권자로 들어오라고 내가 설정 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정자 입장에서 해주는 거죠. 어떻게 등기 의무자 그럼 여기는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 집 등기부를 띄면 알 수가 있어. 이 집 등기부 갑구에 누가 써있어요? A가 소유자 써있겠죠? 을구에 누가 들어왔어? B가 저당권자로 들어오면 다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외과 채무자 채권외과 채무자 안 되면 외우세요. 지상권은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 전세권은 전세 금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저당권은 채권외과 채무자 무슨 거예요? 채권외과 채무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채권외과 얼마예요? 이거 채무자 누구예요? A가 된 거지. 그렇죠? 여기서 채무자가 A잖아요. 채무자 A인데 집주인도 A인데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 꼭 쓰라고 하자. 채권외과 채무자는 반드시 써야 돼요. 아무리 같은 사람이라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아들 이럴 수도 있어. 생략할 수 없지. 아버지 집을 아들이 돈 끄고 저당을 잡힌다. 이런 것도 개념이 가능하단 말이죠. 어쨌든 같은 사람이 보통 들어옵니다. 그 집주인이 채무자다. 그렇다고 이걸 생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쓰는 거예요. 채권외과 채무자. 이거 채권액 쓸 때 반드시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오늘 배웠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채무자가 바뀐다 그러면 이건 저당권 변경이에요. 이거 5억이 6억 된다. 저당권 변경. 이거 5억이 4억 된다. 저당권 변경. 변하면 저당권 변경. 저당권자가 바뀐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 정무성 이정제가 돼 저당권이 넘어갔었죠?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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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런데 제3자가 있으면 승납받으면 부기등기 못받으면 주등기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5억짜리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조금 특이한 건데 A가 집을 팔아. A가 집을 팔아. 집을 팔면 무슨 등기 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때 C를 제3취득자라고 얘기합니다. 제3취득자. 이 소유가의 관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소유권은 어디다가? 갚고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그래서 2번 C한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조심하실 거. 실제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실제로는 이 사람이 돈을 갚아요. 갚고 나서 저당을 말수시켜. 깨끗해졌죠? 그리고 팔아. 보통 그렇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저당은 그대로이고 채무도 그대로 지는데 집 소유권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누가 갚기로 하고 A가 여전히 갚기로 하고 집 소유권만 취득할 수도 있다고요. 제3 취득자. 그렇죠? 이런 일은 가능은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욕이 껴가지고 괜찮아. 저당이 있어서 괜찮아. 사.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알아는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만 넘어가고 샀는데 보니까 을구에 저당권이 살아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갚기로 했다. 내일 갚을게. 그러고 넘어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자기 채권과 저당권을 넘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 어디 들어오냐? 을구에 들어옵니다. 저당권 이전은 주등기, 보기등기 보기등기 1자실에 들어옵니다. 1자실에 놓고 1번 저당권이 D에게 이전 됐다. 그럼 B는 이제 저당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5억 채무자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바뀌었냐? 저당권자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채권과 채무자 그대로 가니까 이 사람은 채권과 저당권을 다 넘기고 나머지 저당권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이 사람 빠져나가는 거예요. 채권, 저당권 넘어갔죠? 누가 채권자예요? D 저당권자도 D 이 사람은 당사실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건 서로 분리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넘어간 거예요. 내용은 똑같고 저당권자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 알 수 있죠? 저당권의 양도인, 양수인 저당권의 양수인 이렇게 됩니다. 이제 돈 5억을 돈 5억을 갚아야 돼요? 최종적으로 정리합시다. 돈 5억을 갚아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갚아? 누가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A가 지금 채권자 D에게 돈을 갚아야 돼. 만약에 A가 돈을 안 갚으면 얘는 가만히 안 있겠죠? 경매를 쳐버려서 부동산 소유권을 날려버리겠죠? 그럼 결국 누구 소유권이 날라가? 누구 소유권이 날라가지? 그럼 얘가 어쩔 수 없이 대신 갚을 수도 있다고 돈 갚으면서 뭐라 그래? 죽었어 갚으면서 뭐라 그래? 말수하라 저당권 등기 어떻게 해라? 말수해라 말수해라 이렇게 하고 갑니다. 말수 등기 권리이자 말수 등기 권리이자 얘는 말수 등기 의무자 돈 받고 지어줘야 돼 그럼 얘는 돈을 갚았으니까 말수 등기 권리이자 말수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채적자 이 사람들이 말수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 말수 등기 의무자 누구죠? 현재 저당권자 현재 저당권명인 말수 등기 의무자 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소에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소에 오든지 와가지고 A나 C가 등기소에 가서 이거를 지어달라고 신청해요. 주등기를 지어달라고 신청하면 등기관이 지어지면서 이거는 어떻게? 직권 말수입니다. 부기등기를 지우라고 하면 안 돼요. 말끔하게 지우려면 주등기를 지워라 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수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로 읽어서 이걸 떠올려야 돼요. 복잡해. 이런 표정도 버려요. 복잡하지 않아요. 저당을 설정했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되고 저당권이 이전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당을 말수하려면 이거 이거예요. 결론만 간단히 A B C D 말소 말소 이거예요. A B C D 말소 말소 그러면 A의 이름은 저당권 설정자 C의 이름은 제3취득자 이 사람은 현재 저당권자 저당권의 양수인 B는 빠져나갔다. 끝. A B C 나오고 화살표지기가 딱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문을 읽으면서 해석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책 보세요. 우리 교재 보시면 291페이지 3번에 보세요. 291페이지 3번에 다시 290페이지 동그라미 3번 29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등기에 실행이 써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형식 써있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의 주등기로 주등기 주등기 지상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는 그 권리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무조건 을구예요. 을구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둘 다 가능하다. 설정 설정 옆에 페이지 보시면 3번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그 저당권 이전 등기 바로 위에 보시면 5개 이상 부동산 보이세요? 5개 이상 부동산이면 목록이 필요하죠? 목록 쭉 쓰는 목록 그 목록 이름이 공동담보목록이 공동담보목록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담보목록은 5개 이상 이 5개를 3개로 많이 바꿔서 장난 많이 쳤어요. 5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저당권 이전 보시죠? 저당권 이전은요.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 저당권 채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죠?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 그죠? 파란 글씨 보세요.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저당권 이전은 항상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92페이지 맨 위에 292페이지 맨 위에 29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놓으시고요. 그 맨 위에 여백 있죠? 그 여백에다가 이거 A, B, C, D 이것만 쓰세요. 맨 위에 여백에다가 A, B, C, D 써놓으시고 화살표 두 개 잘 꺼놓으셔야 돼요. 292페이지 맨 위에 292페이지 맨 위에 2번 3번 묶어놓으시고 A, B, C, D 이렇게 써보세요. 됐으면 맨 위에 2번 읽어볼 거예요.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저당권이 이전된 영어 말써든기 여기 저당권이 이전되고 말썬한다. 저당권이 이전되고 말썬한다. 그럼 누가 해주는 거예요? D, D 자, 얘가 현재 저당권자죠? 저당권 양수인 얘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거 읽어볼까요? 자,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 설정 등기 말써든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 A, B, C, D 중에 D인 줄 아시겠죠? 양수인 자, 이 친구가 근저당권 설정자 누구예요? A, A 소유권이 제3자에 넘어갔으면 제3취직자 누구예요? C, C 자, 얘와 공동으로 자, 그 등기 말써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2번도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A가 C에게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말써로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써로함에 있어서 근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A가 C에게 자,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 누구예요? A 제3취직자 누구예요? C 자, 얘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D죠. D와 공동으로 그 말써를 신청할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양하게 써 놓은 겁니다. A, B, C, D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신청정보와 등기 실행이 써 있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주등기인 저당 설정에 대한 말소가 격려되면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칠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주등기를 지워야 깔끔하게 지워진다. 이 소리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요. 조금 쉬었다 갈 건데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자, 3, 4, 5, 6, 7 까지 풀어보세요. 3, 4, 5, 6, 7까지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